아, 옛날이여 아, 뭐야! 아, 이 노래를 안 부러워. 하늘엔 조각불은 떠있고 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불수록 텅이 드는 상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내려오는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아 우리 조국 우리 조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야아 잘하고 있어요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조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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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슬퍼하지 않아 난 흔들리지 않겠어 많이 아파도 쓸 거야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그 날 위로하지 마 나 욕심이 많아서 행복은 늘 울어야 했는지 몰라 멀리 있을 때 다 보이는 거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힘이 들 때 하늘이 와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부려도 눈물 나게 아픈 날에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또 달아날 수 있게 내게 우려던 연약한 슬픔이 휴휴원 휴휴원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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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후회되도 그 나 지금 사는 오늘이 우리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내일 보면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들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눈물 나게 아픈 날엔 내게 우려던 연약한 슬픔이 맛보고 갈아갈게 또 달아낼 수 있게 때로 혼자서 뛰어라고 갈게 날 따라오지 않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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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아! 유아! 유유아! 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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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야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더 해주세요 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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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오빠가 commits eua야 우리 유아야 유아는 팬이 되셨어요 우울des 우울 kri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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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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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들지 나의 집은 뒷골로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시 풍성 가게 되지 않아 서럽게 울던 아이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덩미로 그 미쳤어 물고기 잡으라 나는 악만 모양이 슬픈 도시를 미쳐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악만 모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너의 바다여 김유아 김유아 나는 악만 모양이 슬픈 도시를 미쳐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악만 모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너의 바다여 나는 악만 모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너의 바다여 나는 악만 모양이 나는 악만 모양이며 나는 악만 모양이 나는 악만 모양이 자 여러분 허재 친구에게 유아가 노래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기대된다! 부럽다 와 진짜 유아야 우와 나 소름끼칠 것 같아 유아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윤도연 밴드님의 나는 나비 나는 나비! 기타는 누가 칠까요? 정말 진짜 할 수 있어? 네 기타 누가 칠까요? 제가 칠겠습니다 여러분 라켓 노래 세계로 초대합니다 라켓롱 화이팅!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토끼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우와 대박 바로바로다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잘하냐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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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맛을 함 흔들게 영양이ㅋㅋ 와우와우 고맙습니다 와우 잘했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윤대훈 노래를 허재 짝꿍은 어떻게 들었어요? 허재 짝꿍을 위한 선물이었대요 아깐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못 가지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 여기 앉게 되겠네 충전됐어 충전됐어 허재 짝꿍아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오늘은 팬클럽 가입한다 팬클럽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정 선생님의 초혼 준비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초혼 파이팅 팬클럽 파이팅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띄워보낼 뿐이죠 습치듯 습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단어 시기 스탠벌로 만 pH 소홍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어우, 세상에. 우와, 저 환경도 딱 고르고 봐봐요. 우와, 이 환경. 감정, 감정, 감정 유지하고 있어. 이야, 지금 슬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마태 산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진짜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우와, 마지막에 웃는 곡. 정말 감정이 대박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장 선생님도 난리가 났는데 우리 유아 시작부터 눈썹이 이렇게 되면서 슬픈 눈썹으로 변하면서 45도로 끝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갔어요. 아, 애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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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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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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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jungle, audiojungle, audiojungle audio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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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jung 오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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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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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